안녕하세요 여러분 술 마시며 그림 그리는 주정뱅의 화가 주뱅입니다. 다같이 우리들의 숨은 재능을 위하여 제가 드디어, 드디어 아니 제가 아니고 우리들이 드디어 구독자 500명을 넘겼습니다. 유튜브 시작한지 이제 막 한 달이 되었는데요. 구독자 40명일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500이라니 참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이제 두번째 달에는 구독자 1000명을 목표로 더욱더 열심히 달려나가는 주행이 되겠습니다. 구독자는 부모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빨리 커서 효도해드릴게요. 엄마 아빠 키워주십시오! 이번 일곱번째 영상에서는 라면 스프로 그림 그리는 영상을 촬영해보았습니다. 준비물은 짜파게티 하나, 신라면 하나, 스냅면 하나, 그리고 새필붓 하나 붓은 자칫 잘못하면 붓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쓰는 저렴한 붓을 추천해드립니다. 일단 제일 어두운 부분은 짜파게티 스프를 물에 풀어 사용했고요. 중간색은 신라면 스프, 밝은 부분은 스냅면 스프를 물에 풀어 사용했습니다. 라면 스프가 일반 물감에 비해서 현저하게 발색이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걸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쨌든 완성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계속 덮었어요. 그냥 쉬지 않고 덮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많이 편집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 그거 그리는데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계속 한 곳만 쳐다보고 반복적인 이런 손의 움직임에 잠이 와 뒤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다가 잠들었어야 했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유튜브 영상각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영상에서 쉽게 쉽게 그리고 있다고 보여지실 수 있지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렇게 해로운 건 저만 하겠으니 앞으로 많은 도전 기대해주세요. 아 맞다. 애로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라면 스프에 스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스프 안에 건더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스냅면 스프 안에는 파가 들어있어가지고 진짜 골라내느라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덮고 덮고 골라내고 골라내고 완성하고 나니까 새벽 3시가 돼 있더라고요. 뒷정리하고 이렇게 뒤척이다 보니까 새벽 4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결국 3시간여 정도 자고 출근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무조건 영상 올리겠다고 여러분들과 약속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표 쓰는 그날까지 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평생 영원토록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주뱅이 되겠습니다. 아 저는 항상 그림 이야기 하다가 자꾸 이상한 길로 빠져요. 그쵸? 자자 이제 그림을 한 번 봐봅시다. 전체적인 기법은 작고 풀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작고 풀고라는 말이 뭐냐면 그 그림의 경계가 되는 한 부분을 진하게 색칠해주고 그 주변을 그라데이션처럼 흘려주는 거죠. 제 현재 작업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작고 풀고의 반복입니다. 참 간단한 작업이긴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라면 스프의 발색이 심하게 좋지 않아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줘야 해요. 완전 중노동이 따로 없습니다. 진짜. 지금 영상은 한 번에 색이 올라오게 보이지만 아시죠? 저건 다 편집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혹시 그 서로 다른 라면 스프를 섞어서 사용해보셨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는데 저도 한 번 섞어봤어요. 섞어봤는데 테스트해보니까 섞나 안 섞나 뭐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하여간 저번 립스틱으로 그림 그릴 때도 제가 느꼈지만 립스틱이 왜 피부에만 사용되는지 라면이 왜 먹는 용도로만 사용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물론 꼭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미술재료에 비해서 제가 원하는 표현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 슬슬 그림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네요. 그 노란색 색연필하고 그 콩테랑 그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를 지금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라면은 제가 라면 딱 만들어 가가지고 맥주 안주로 먹어야겠네요. 그럼 이제 싸인까지 완료! 오 이제 그림이 완성됐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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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